창을 한번 바꿔보시죠. 탁진 개방감. 자, 자, 광고 말하자. 요즘 저런 광고 누가 봐. 에휴, 답답하다. 아휴. 답답하시다고요? KCC 창호라면 답답함이 가라앉고 속이 뻥 뚫릴걸. 속 시원하게 세상을 연결하는 창, KCC 창호. 아휴, 오늘 바닥이 너무 차다. 추운데 애들이 고생이 나아가지고. 추워. 여보, 아버님 댁에 창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따뜻하게 세상을 연결하는 창, KCC 창호. 너만 나가면서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가! 가란 말이야! 가라고! 가! 가! 조용하게 세상을 연결하는 창, KCC 창호. 아휴, 시원해. 아, 편하다. 편하게 세상을 연결하는 창, KCC 창호. 피부가 장난이 아닌데, 창 하나 바꿨을 뿐인데. 자외선 걱정 없이 세상을 연결하는 창, KCC 창호. 컷! 자, 성분야 씨 이제 단순 보았습니다. 아, 예. 근데 이거 화장품 광고예요, 창호 광고예요. 몰라, 그냥 빨리빨리 해. 끝내고 집에 가게. 됐어 그냥, 대충 해. 잘 빨리, 나오. 준비됐습니다. 올겨울도 스타일리시하게, 스타일리시하게. 세상을 연결하는 창, KCC 창호. 데이터 무제한. 무제한으로 세상을 연결하는 창, KCC 창호. 콜롬비아 원두양. 콜롬비아 원두와 세상을 연결하는 창, KCC 창호. 아, 얼큰하다. 얼큰하게 세상을 연결하는 창, KCC 창호. 창호랑 얼큰한 거랑은 무슨 상관이야? 빵 터지게 세상을 연결하는 창, KCC 창호. 짜지 않아? 더 맛있다. 짜지 않게 세상을 연결하는 창, KCC 창호. 자, 시도로 가실게요. 광고가 언제 끝날지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창을 한번 바꿔보시죠. 우수한 단열과 방음 성능으로 세상을 연결하는. 아, 연명하네. 아, 세상하고 대체 몇 번을 연결하는 거야. 아, 이제 그만해. 끝! KCC 창호!